약한 영웅? 어떡해 응, 힘들어 짱이지? 응 긴장하라고 과연 지은과 예지중? 누가 더 외자락일까요? 웨이브를 맞춰라 지금 시작합니다 시작합니다 정답! 멀리서 보면 푸른모 정답! 엇? 멀리서 보면 푸른모 무... 무한보조? 맞아요 왜? 정답! 주모 나이스 송일복 선배님 어? 준영이 형인데? 땡땡땡 신이 정답! 용감한 신이 아... 정답! 아닌거? 고려거란 전쟁? 우와 우와 정답! 락 락 락해 소년단! 우와 나이스? 되게 매섭지? 좀 하네 응 정답! 슈퍼면이 돌아왔다? 정답 정답! 악기 악기 동점이에요? 동점이에요? 비상이... 비상이 걸렸거든요? 이거는... 이거는... 이거는 계획이 없으신 거였거든요? 동점? 동점? 응 긴장하라고... 정답! 약한 용어? طt 스팸 흐흑 어떻께... 아 저거 수학 공식 같은거 보고하신거에요? 세복도 있잖아요 볼게요? 별도 나와줬잖아 예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와...감사합니다 헉 어? 일라! 핸드크림 감사합니다 사랑과 집착을 넘나드는 판타지 사극 로맨스 환상영가는 웨이브에서 Just Die Wave